최근 일본의 한 방송사가 김연아 선수의 연습장을 몰래 찍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난을 감수한 무리한 촬영, 무엇을 바란 걸까요? 민병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김연아가 등장했습니다. 올림픽 피겨 챔피언의 근황을 소개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김연아의 미국 LA 훈련장을 몰래 촬영한 게 문제였습니다. 김연아의 소속사는 즉각, 이번 사건으로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방송에 사용된 링크 훈련 장면은 지난 10월 모든 언론에 공개된 것이지만 실제로 몰래 촬영돼 방송되지 않은 연습 장면이 있다면 외부 유출 위험이 있는 데다 궁극적으로는 피겨계의 엄격한 불문율을 어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비공개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난이도와 구성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다른 경쟁 선수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당일 아사다 마오가 극적으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내면서 NTV가 1년 만에 성사된 김연아와 아사다의 제대견을 부각시켜 3월 도쿄 세계선수권대회의 흥행을 노렸을 수도 있지만 새 프로그램으로 1년 만에 실전에 나서는 부담을 감안하면 김연아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김연아 도출 사건에 적지 않은 관심을 나타낸 미국의 월스트리트 등 외국 언론들은 극명한 실력차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일본 피겨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임병호 MBC 뉴스 임병호